어때? 나 쎄시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두기입니다. 안녕! 대전역에 왔습니다. 예예, 노고랑! 오, 예스, 주랑! 오랜만! 예, 교레시! 나 진짜 오랜만에 너. 오늘 무슨 이유로 대전역에 왔냐면요, 예예. 이번 시가 대전에 놀러 오면 바캉스 제대로 시켜준다고 해서 친히 대전까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새끼가 약간 헤매고 있나봐요? 차를 타면 바로 밥 먹고 펜션 가서 짐 풀고 물놀이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예. 진짜 얼마만에 하는 물놀인지 기대가 살짝 됩니다, 예주 씨는 어때요? 기대돼요. 아, 씨. 에잉, 진짜. 기대돼요. 아, 저기 있다. 야, 이 찐따야. 아, 찐따 왔어. 우와! 무겁지 않아? 오우 스페인 인 lighthouse. 감사, 감사. 아니 다 들어갈ton 오, 조심조심. 고도 한 rabια. 아 capt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대천 해수욕장이 있고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홍천을 빌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천 가자마자 진짜 옷 바로 갈아입고 풀장을 뛰어들고 싶거든요 진짜 레알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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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길이 문도 못다니 이거? 지금 문 발로 차면 안 돼 그냥? 아 똥 머리 오우구 다 부식해야 하고 두 분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뭐야 뭐야 오 좋아좋아좋아 먼저 비워 비워 장을 비워 비워 도착 잘 어울려? 우째부째 어디 우째냐? 넌 두고 부째냐? 저희는 인자 도착을 했은 게 귤이 화장실 가는 걸 찍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화생배인 것 같은데... 화장실 왔으니까 장을 보러 가야겠죠? 예예 예 다 디졌다. 마트 딱 기다려. 마트 긴장해. 마트 긴장해라. 내 지갑도 긴장해. 좋은 날씨,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 나 먹고 싶은 거 다 다 마셔도 돼. 나 다 마셔려고? 넌 이미 담았고. 진짜 극혐이다. 야 모른척하고 우리 셋이서 다니래? 그래 그래 그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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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담금주 먹자 담금주. 야 21도 하나 살래? 그래? 야 이걸로 벌 줄 하자. 예. 와 어쩌다 담다 보니. 야 우리 한 20만 원 되겠는데? 야 우리 내기 할래? 금액 제일 가까이 나온 사람 오늘 뒷정보 안 하기. 뒷정리. 25만 원 이상합니까? 25만 원? 너는? 22만 원. 너는? 19만 원. 짠. 아 18만 원 할래. 계산하러 가봅시다. 옮겨라 옮겨. 야 이거 내가 이기겠는데? 15만 원 야쿠 야쿠. 아싸 오늘 하나도 안 치는데 나 똥 다 싸지려고 안 치워야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 중장식. 일하일까? 웰.... 응. 오이 뭐니? 저 이제 선물. 감사히 쓰시고 잉? 뜯어보시게. 마음에 안 드신 쇳빵입니다. 별거 아니야. 후치 하려고? 에잉? 마음에 안들면 마음에 안드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남자들이 쓰는 립밤. 와! 아! 가이낭 쏘라! 빠르밤! 추리와 미애의 불순라. 빠르바르바바바바밤! 오! 게잉! 게잉! 니 그때 올리미엄 가서 살라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대박! 울다! 울다! 어? 아 이거 기능값 하라고 규리랑 모은 거임. 아 진짜로? 아니 편지를 먼저 읽어야지 지금 돈 먼저 꺼냈네 이거? 제 건가요? 네. 제보! 깜짝 놀랄어. 나이 감동! 예엥! 화이트! 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야 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데엠! 와! 마지막 쥬리 선물. 어우! 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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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두려워 뭐야 뭐야? 친구비 형 입금해 주는 거야 지금? 들어줘 들어줘. 과연 이번에 송인은? 저희 송인입니다! 와 천이나? 와 천? 너 통 크나! 너를 천맛던 사랑해. 여러분들 현지 갑니다. 예주 선물. 진짜. 진짜로? 진짜로. 너 근데 이거 지금 딱.. 엥? 다시 내놓아. 야 현지야 넣어. 걔. 왜 찍고 다니야. 군침이 싹 떠나.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씨다. 너 너무 좋아. 뭐야 걔. 야 편지! 현지꺼는 내꺼 사지 말라니까 진짜 안 사려다가 안 사면 비지까봐 내가 또 이런 웜홍색 얼마나 적었는지 알고 현지야 이제 이참에 팔 입어 왜 한 번 죽여볼까? 현지야 괜찮아? 야 코으로 한 2리터 먹은 거 같은데? 2리터 먹은 거 아 네 문장님 어디 가냐고 싸 관련하잖아 어디 가냐고 싸 관련하잖아 맥적지? 전망의 맥적지 부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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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우 아 아 아 아 사인 한번 받아주세요 안돼요 어때요? 우리 화보 같아? 우리 완전 최고야 지금 완벽해 언니 오빠들이랑 놀고 싶어? 싫구나 춥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춥다고 말했습니까? 고피나고 싶습니까? 이 맑은 물을 붉은 피로 물들어지고 싶습니까? 간나 새끼 짐승 어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쟤 쟤 왜 쟤 크라켄이다 크라켄 나 무서워 나 억제해서 어떻게 했어 두 장 아니야? 일본이가 구운 거 바비큐 만드냐고요 쩔어 쩔어 우리 닭발이랑 라이스페퍼 어쩌고 어쩌고 샬라샬라 뿜뿜뿜 만들고 있어요 아자아자 파이팅 진짜 맛있다 큰일났다 오늘 그래 한번 먹어볼까 와 얘 잘 이쁘다 하나 둘 셋 네 자신이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래 하나 말씀을 다해봐라 그래 그래 오늘 수고했다 그래 운전하느라고 고생했네 그래 고맙다 그래 그래 고생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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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밥이 너무 잘 charts 다 Geoff 닭발 한번 먹어볼까? 저번보다 맛있다. 어머님이 싸주신 김치까지. 어머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섹시하지? 맛있어? 맞긴 해. 2.5초 아껸지 도전. 아니요. 2.5초? 먹으면 뭐 해줄 건데? 먹으면 다음 짠에서 빼드리겠습니다. 맞긴 해. 그럴 거면 안 먹죠. 맥주 반 병 2.5초 만에 원샷하기. 준비 시작.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봐줄까? 아니요. 뭘 봐줘요. 싸갈려. 2차 준비하는 그녀의 분주한 모습.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오 뭐야? 매콤하게 키우지 않네. 어 이거 타코랑 먹을게? 어. 맛있겠다. 지지리지? 괜찮은데? 땡. 야 타코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와우. 짜잔. 이거. 수입까? 응.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자연인이야? 맛있다. 맛있어. 우리 이것도 먹어봐야 돼. 이게 외국 먹방 할 때 되게 유행했었던 건데 CU에서 맛보기용으로 조금씩 팔고 있다고 해요. 무려 1500원으로. 근데 저는 해외 배송 7000원까지 들을만 하면서 샀다 이거이죠. 되게 시고 매워요. 엄청 셔요. 진짜 레알. 개인 가자. 은밀해 봐. 처음은 몰라. 신맛이 화가. 보다가 점점 짭조르고 하면서 고소해. 나 신고 못먹어. 뭐해 너 빨리 먹어. 먹고 싶은 곳에 비싸서. 맛있다. 이게 인간 자리에 비하인데로. 다시 리글먹어. 아니 종감똑? 나 신고를 별로 안줘. 음식이 신고를 별로 안줘. 나는 음식이 신고를 별로 안줘. 나 음식이 시고 밥을 별로 안줘. 내 감자. 난 양불디랑 고소해. 야, 그런 거 맛있는데? 넘쳐! 맛있겠다. 아이가 아니해. 어제 재미나게 놀고 유일이 지 혼자 치여가지고 진상 오지게 부르다가 갑자기 침대에 택한 눕더니 그대로 뻗어버려가지고 우리도 그냥 입을 펴고 잠을 자버렸는데 니면 또 괜찮으신가요? 저는 오늘 술 안 먹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확신이에요. 어제는 그렇게 치하지 않았어. 누구 빼고는? 너 나 밟았잖아. 뭔 소리야? 진짜임. 너 내 위에 올라타가지고 방팡 뛰던데? 와, 나 진짜 저런 앤 처음 봤어. 나 트램펄린 된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 바캉스 끝마치려고 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더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따뜻한 그럼 다음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 쇼쇼! 바캉스 마찬가지로